신웅 불륜 인정 강간은 아니다. 가족과 아들에게 미안 강간이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. 신스는 시간이 갈수록 좋은 감정이 더해지면서 불륜 사이로 지내게 됐다. 하지만 수년 전부터 그분이 감정 기복이 심해 거리를 두고 지내다 최근엔 가끔 안부를 전하는 사이로 지내왔다며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설명했다. 강간설에 대해선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. 그는 불륜에 대한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. 한때나마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했던 행동이 있었다면 그 또한 책임질 것이다. 그러나 미투 분위기를 이용해 강간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고 주장했다. 그는 불륜의 죄값은 어떤 처벌도 받아 마땅하다.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반성하며 살 예정이다. 하지만 어렵게 제기해 성실하게 가수 활동 중인 아들의 유명세를 이용해 언론을 호도하고 주장을 합리화시키려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. 9일 작사가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웅씨와 곡작업을 하는 동안 3번의 성추행과 1번의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. 2번의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.